법을 이렇게 어겼는데 그렇게 물렁물렁 하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우습게 안 보겠습니까 우습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습게 볼 수밖에 불법에 대한 엄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우습게 안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죠 우습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에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니까 한 시민이 올린 그런 자료를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서울특별시 투표 결과에서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7만 2179표로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일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223표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아니고 뭡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거의 57만 표 정도를 쑤셔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 득표율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냥 통계학의 이름들 명령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2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당일투표에서는 57만 표 차이로 이겼다 이런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놓고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양심적으로 사망상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2000표 차이로 이긴 정당이 당일투표에서 2000표 차이로 이긴 정당이 사전투표에서 57만 표 차이로 이겼다 그것이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밝혀가지고 더 이상 이런 기막힌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전혀 대통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바지로 보는 거죠 천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기가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조직생활을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조직생활을 은퇴하신 분들일 거 아닙니까 조직에서 이런 작은 조직이라도 기강이 무너지게 되면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은 조직의 장도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뭔가 위험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특별함이 있어야 사람을 끌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대한 악을 그냥 덮고 5년 못 갑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거대한 악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란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여러분들 엇갈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도 뭉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없이는 대통령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뭡니까 뻥이나 치는데 누가 그를 따를 겁니까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따를 겁니까 저 양반 항상 뻥만 치고 거짓말만 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여러분들 그걸 따를 겁니까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여러분 맨날 술만 퍼마시고 들어오게 되면 자식들이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이 뭡니까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뭡니까 결단할 때 국민들이 뒤를 따르는 거 아닌가 저분이 참 옳은 일을 하신다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나그네님이 우리야 이대로 조금 더 고생하면 되지만 자식 세대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60대라고 보시게 되면 한 3, 40년 더 사실 거 아닙니까 3, 40년이 무진장 긴 시간입니다 그 살아 생존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갈 겁니다 우리가 내려앉는 것을 그러니까 자식 세대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60대 분들이 계시면 죽을 고생을 하겠죠 선거를 못 지킨 그 죄가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될 겁니다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죄가를 당대가 치료해야 될 본인이 뭡니까 이 세상을 하지 갈 때까지 치료해야 될 비용이 너무나 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세대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그들은 핫바지로 보는 겁니다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여러분들 이렇게 3구 대통령 선거에 온통 서울특별실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그래가 이런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이재명이는 9%를 돼주고 윤석열이는 이런 8%를 빼앗고 심상정은 마이너스 1%를 빼앗아 가지고 두 개를 합치게 되니까 관내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의 28 18%의 표를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방송 제가 오지게 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 기준으로 전체 총 득표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득표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관위는 24만 7077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엄청나게 뭐죠 사전 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작값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 가서 모든 선거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원상 복귀를 시켜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에는 무려 264만 3983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 표가 얼마나 여러분들 쑤셔 넣었다는 겁니까 239만 6906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이 여러분들 표 누가 쑤셔 넣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듭니까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 만듭니까 수입품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만듭니까 누가 만듭니까 어느 선까지 관련돼 있습니까 박찬진 선관이 사무총장 압니까 알든 모르든 책임져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모두 다 여러분 조작된 건데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부 직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당연히 장관급신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총장 다 여러분들 책임져야 될 사항인 거죠 당신들 이거 변호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발표한 선거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습니까 다 만든 거잖아요 만든 것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관위 못하니까 민초가 여러분들 노력을 해가지고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것을 다 찾아 냈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거죠 국민들이 던진 사전투표 득표소는 다 그냥 발로 차버리고 전산프력을 명해서 데이터를 다 만든 거잖아요 그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 죄가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두고두고 지불할 거라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 여러분들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이문열 선생이 내가 아는 대한민국이 아니다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문열 선생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것을 저는 선거 사기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도독질할 게 없어서 선거를 도독질해 너그 말이야 세상에 도독질할 게 없어서 선거를 도독질하냐고 선거를 어떻게 이렇게 도독질해 가지고 표를 이렇게 전산적으로 다 이동하냐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이러면서 훔쳤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121만 6822표로 승리했는데 대한민국 선거 관련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윤석열이 이긴 게 아니고 이재명이 116만 8230표로 이겼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런 황당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윤석열이 당일 투표에서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이겼다고 그 여러분 숫자도 116만 8230표 차이로 이재명이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고 에라이 망할 놈들아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이 나가고 아니면 미쳐버렸으면 모를까 전부가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이 한 게 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한 게 표를 압도적으로 줬다고 그게 선거관리위원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116만 8230표로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고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를 여기고 그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때로는 바보 천치가 아닌 놈들이 있지 너희하고 같은 하늘을 나누는 게 정말 분하고 참 망할 놈의 세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이 선거 데이터 만들었습니까 어느 놈이 만들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 장관급인 박찬진 씨가 모른다고요 그럽시다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치더라도 뭡니까 이렇게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발표됐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 다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대통령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환하고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한 친구처럼 보이죠 선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사전투표를 빼앗아간 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함께 사전투표 몇 표를 쑤셔 넣었습니까 122만 8천 5백 26표를 쑤셔 넣고 윤석열이 함께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115만 6천 5백 25표를 빼앗고 심상정에게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6만 7천 143표를 빼앗고 다 합치게 되면 200만 표 넘는 표를 조작을 한 거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잖아요 경상북도만 좀 조작을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좀 적게 한 거죠 경상북도만 10% 정도 했으면 이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오른쪽은 선관위의 사전투표에서 조작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원위치 정상투표로 만들었으면 구한 제야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뭐 나라도 아니고 뭐 이거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래서 월간조선에 난 이문열 선생의 여러분 인터뷰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나라가 골로 가는지 나라가 여러분들 비천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문인들은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을 알 거 아닙니까 그걸 늘 지켜보니까 5년짜리 여러분들 산소 마스크를 단 정권이 5년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산소 마스크를 뗐을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끔찍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만 부르면 돼지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겠지만 그 배부름이라는 것이 다 체제가 여러분들 유지가 될 때 그때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제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보수 진영이 집권했을 때 체제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들을 전혀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은 완전히 정교조의 이름 장악이 돼가지고 희한한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양산한 체제가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거기다 선관위 여러분들 선거법 같은 것도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엉망진창이 돼 버린 거죠 선조들이 여러분들 고생해서 만든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안 되는 거죠 가서 안 되는데 나라의 방향이라는 것은 일단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간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선거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쳐가지고 알리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선거에 대한 문제가 규명이 돼가지고 한국이 여러분들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뭡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청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썩어 문드러진 데가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고간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백성들은 어떠냐 백성들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거죠 나중에 완전히 맛이 갔을 때 본 일이 아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왜 하냐 인간이 여러분들 가축이 아니니까 인간이 짐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짐성이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여러분들 확인한 그 불법과 부정을 침묵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간에 사실이 무엇인가는 대한민국 분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야기죠 이야기하고 1부에서 이야기하듯이 밝혀지지 않을 건데 완락원형 노력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난 동의 안 한다 이야기죠 사람은 밝혀지든 밝혀지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몰랐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그때 침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강련하고 책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사 문제의 일체 관심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 내가 면제부가 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 논평을 하다가 이 주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나 지도청들은 비급합니다 이 비급함에 대한 대가를 그냥 절대 저는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당사자하고 자식들이 아마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집을 알 겁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